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드릴 비트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제품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잘 뚫린다. 두 번째, 부드럽게 뚫린다. 세 번째, 정확하게 뚫린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게링에서 출시한 트위스트 드릴인데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 가지가 그 세 가지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외형인데요. 그렇죠. 금속용 드릴 비트입니다. 근데 이 금속용 드릴 비트, 독특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아니고 독특한 물건은 없죠. 왜냐하면 갈아내는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 헤드가 기술력이 들어가서 안쪽을 파놨다든지.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개코드릴 같은 그런 독특함 말고는 그 이외의 독특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앞쪽 헤드를 스탭 드릴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제품의 독특한 점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독특함 하나가 정말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 정확하게 뚫린다. 우리가 이 금속용 드릴 비트로 원형이나 미끄러운 곳에다가 타공을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한번 찍어놓고 센터링 작업을 해놓고 작업을 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미끄러지거든요. 앞쪽이 뾰족하게 되기 때문에 무심하게 찍고 돌렸는데도 금방 구멍이 쉽게 뚫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재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재도 정확한 위치에 뚫지 않으면 타공을 쫙 뚫어놓고 이어붙이기를 할 때 구멍 안 맞으면 그만큼 빡치는 게 없거든요. 얘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쉽게 톡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 잘 뚫린다. 일반적인 드릴 비트는 상대적으로 앞쪽이 뭉툭하게 생겼기 때문에 초반 진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잘 뚫려요. 하지만 이 제품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멍 뚫는 게 빠르고 잘 뚫린다는 느낌이 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드럽게 뚫린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계속 같은 스텝들의 계단 형식으로 인한 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목재가 뚫을 때나 철제 뚫을 때나 스텐레스 스틸에 구멍을 뚫을 때도 잘 뚫리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정말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 제품을 2년 전에 샘플로 받아서 지금까지 쭉 쓰고 있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잘 집어지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 잘 써지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드리비트 작업할 때 구멍을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뚫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내 편의성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잘 써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앞쪽을 뾰족하게 만들어놨으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흔하게 많이 쓰시는 6mm의 드리비트로 스텔에다가 골드 스텐이라고 불리는 외부 문 틀할 때 구멍 굉장히 자주 뚫으시는 그런 재질이에요. 골드 스텐에 스텔에다가 타공 작업을 해봤는데 제가 계속 해보려고 했거든요. 와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안 부려져. 그만큼 내구성도 좋다는 얘기겠죠. 풀렸어. 잡아놓은 거. 보조기 풀렸어. 보조기 풀렸어. 아 힘들어. 보조기 풀렸어. 보조기 풀렸어. 무뎌지는데. 너무 힘든데.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유튜버가 쉬운게 아니라 그만해 그만해 본사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일반적인 드리비트는 면부하가 모두 걸려서 열에 취약해지고 그만큼 내고사기도 취약해지지만 이 제품은 생김새가 계단식 스텝 드릴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하도 분산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만큼 오래오래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이 하이스와 하이스 코발트 두 종류의 제품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일반적인 작업용 고강도의 작업용 사이즈별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1mm부터 13mm까지 세트 상품으로도 출시가 되었다고 하니까 금속용 드리비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제품 알아보셔도 정말 괜찮으실 만한 제품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게링의 트위스트 드릴 각 두 세트씩을 나누비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나누비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이 안에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구요 인스타 팔로우 하셔서 좋은 정보도 받아가세요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속 타공 많이 하시는 분들 한번 써보세요 부드럽게 뚫린다는 제 말이 뚫자마자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써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에 얘네가 홈을 파놨거든요 이 제품이 일반적인 드리비트고 이 제품이 게링 제품인데 홈을 파놔서 이런 식으로 삼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미끌리는 거 기가 막힙니다 뚫을 때 미끄러져서 헛돌면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드리비트 삼면에 이렇게 딱 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물면 미끄러질 일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